A회사와 B회사 A회사와 B회사 X1년말에 반품가능조건 현금판매액은 10,000원이며 매출원가율은 70%이다 그리고 업계의 반품률은 1%이다 나와있네요 업계의 반품률을 이용하여 반품으로 인해 환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 반품률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으니까 수익 잡을 수 있겠네 가방이 반품될 경우에 수선만 하면 판매가치의 감소는 없다 그리고 가방이 반품될 경우에 수선에 총 2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 반품되면 반품비용의 추정액이 20원정도 나올걸로 보고 있구나 자 그럼 판매시점의 회계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판매시점의 회계처리를 보면 일단 돈이 들어오겠죠 현금 얼마만큼? 만원만큼 들어오고 매출로 만원만큼 들어올거에요 근데 반품률이 1%니까 이중의 1%를 취소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야 반품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수익 잡지마 100원 취소시켜 그리고 이만큼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환불부채로 잡아 환불부채로 100원 잡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 했구요 두번째로 보시면 재고자산이 이제 없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팔았으니까 재고자산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재고자산은 장부금액이 얼마에요? 추억의 율이죠? 매출원가율이 남았네요 매출원가율은 뭡니까? 분모의 매출 들어가고 분자의 매출원가 매출원가율은 분모의 매출 들어가고 분자의 매출원가 들어가죠 그럼 매출에다가 매출원가율을 곱하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매출원가가 튀어나오겠죠? 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요 자 참 좋네 자 이게 매출원가율이잖아요 여기다 매출을 곱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요게 사라지니까 얘만 남아요 그쵸? 좋아요 기분을 내주고 그럼 매출이 만원인데 매출원가율이 70%니까 매출원가 7,000원이겠죠 요게 없어질거에요 그쵸? 요게 재고자산 없어지면서 매출원가로 7,000원 줄어드는데 수익이 1% 줄어든 것처럼 비용도 1% 줄어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회계처를 보면 매출원가 1%한 70원을 미리 줄여야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예상되는 반품비용이 20원이면 미리 수익과 대응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리 예상되는 반품비용만큼 반품비로 20원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대차를 받치면 50원이 뭐가 돼요? 나중에 반품받으면 재고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반환재고 회수권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처리하는 건 올해 1차 시험에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수익으로 계산할 금액 매출원가로 계산할 금액 비용으로 계산할 금액 부채로 계산할 금액 자산으로 계산할 금액 반환재고 회수권은 재고자산인지 아닌지는 결론이 안 나치고 기준소에 얘기가 없지만 자산인 건 맞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물음 3번 볼게요 물음 3번 이제 반품시 회계처리를 저랑 보겠습니다 물음 3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반품된 금액이 150원이고 수선으로 인해서 실제로 30원이 지출됐고 반환된 재고자산의 가치감소액이 50원이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만만치 않아요 자 일단 반품된 금액이 150원이니까 현금 150원이 없어질 거고요 매출 아이고 환불 부채로 우리가 얼마 잡아놨습니까 이럴 줄 알고 환불 부채로 100원밖에 안 잡아놨죠 야 니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돈 더 많이 토해냈는데 그럼 수액 좀 취소시켜야겠네 아 맞아 그래서 50원만큼 어떻게 해요 매출을 취소시켜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계속 진행을 해보면 그럼 야 이제 드디어 반환재고 회수권 없애면서 재고자산 받아와야지 반환 재고 회수권 내가 미리 잡아놓은 금액이 50원이었고 실제로 지출한 반품비용은 얼마 들었냐면 30원 들었대 아 그럼 현금 30원 나갔겠네 괜찮죠 그리고 뭐 해줘야 돼 매출 취소된 것만큼 매출원가도 취소시켜야 된다고요 요거와 관련된 매출원가 어떻게 구해요 매출 총 이익률이 70%니까 취소되는 매출에다가 매출 총 이익률 곱하면 그게 매출원가라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 50원에 70% 곱해서 35원 취소시켜 오케이 취소시켰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거죠 재고자산을 다시 잡아놔야 되는데 요거 한번 계산해볼게요 얼마 잡아야 돼요 얼마 얼마 150원치만큼 취소됐기 때문에 진짜로 들어오는 재고자산도 150원의 매출 총 이익률 70% 때린 금액만큼 돌아오겠죠 이게 매출 취소액이니까 요거에 상응하는 재고자산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출이 105원이 취소된 거니까 매출 총액률 매출 원가율 20% 곱하면 105원만큼 줄어야 된다고요 재고자산이 들어와야겠죠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가치 감소액이 얼마 있대요 50원 가치 감소했다니까 50원 가치 감소한 것도 고려해 주셔야겠죠 얼마 나와요 55원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 100원의 매출에 하당하는 게 100 죄송해요 쉬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사탕을 주세요 150원에 70% 때려서 105원이 지금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가치 감소가 50 있었으니까 55원으로 재고자산 잡아놓고요 대차가 당연히 안 맞죠 대차 안 맞는 만큼 뭐 잡아주시면 돼 반품비요 그래서 반품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하면 60원이요 여러분 꼭 순서를 외워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회계처리 해보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꼭 집에 가서 그냥 하지 마시고 회계처리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꼭 고맙습니다 가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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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